컬러 등급은 괜찮아. 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생주얼입니다.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0.7캐럿,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여기에 수입한 스톤들 중에서 이 친구 두 개를 보시면 0.47캐럿 I 컬러, 0.45캐럿 J 컬러 SI2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0.47캐럿 I 컬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액은 낮추고 크기는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가까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크기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이 친구는 GI 감정서 E 컬러 3부 다이아몬드이고 이 친구는 GI 감정서 0.45캐럿 J 컬러 다이아몬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귀걸이를 차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신 이 거리에서 이 컬러 등급 알 수 있을까요? 크기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멀리에서 봤을 때 크기 말고는 다른 등급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당한 예산 안에서 금액은 낮추고 크기를 키워서 천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컬러 등급을 낮추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